며칠 전에 선관위에 신입이 들어왔는지 여백이 다른 투표지의 진실이라며 해명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선관위에서 해명했는데 음모론 그만해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선관위와 진실 공방을 하다 시민이 죽게 된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관위 신입은 소름돋는 이런 투표지에 사연을 모르고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일까요? 여백이 다른 투표지 관련 재판 일정을 며칠 앞두고 트럭에 의문사한 자유의 창고 김재웅 대표 김재웅 대표가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프린터 회사에서 500만원 이상의 고가 프린터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백을 다르게 인쇄를 할 수 있느냐 간단하면서도 상식을 꼬집은 내용을 변론으로 주장하며 프린터 업체에 따지면 된다는 거였는데요 세계적인 프린터 회사가 쫄딱 망하거나 선관위가 망하거나 아니면 고 김재웅 씨가 유죄가 되거나 정말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선관위 신입의 주장과 고 김재웅 씨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변론 여백이 다른 투표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 이슈에 대한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여백이 다른 투표지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대량 인쇄된 가짜 투표지라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사전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배부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실시해서 여백이 맞게 출력되도록 조정한 후 배부합니다 발급기의 투표용지 롤 공급 시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가는 등의 사유로 여백이 고르지 못한 투표용지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어 위조 투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발급기의 고정 가이드를 장착함으로써 롤 용지 공급 시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가는 현상이 줄어들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5 총선 선거 우유소송 재건표에서는 인쇄가 한쪽으로 쏠려 좌우 여백이 판이하게 다른 투표지가 셀 수 없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기표란까지 잘린 투표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 당일에 투표소 에서 프린터로 출력 해야 하는 사전투표지였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여러 날 전에 투표용지를 모의출력해보고 사전투표 전날에도 최종적으로 모든 프린터에서 모의출력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프린터를 봉인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당일 아침 봉인을 제거한 후 그 설정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이 프린터는 일반 프린터가 아니라 최소 25.4mm 폭의 작은 용지도 사용할 수 있는 라벨 출력용 프린터입니다 25.4mm면 이런 테이프의 폭입니다 이렇게 소형 라벨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좌우가 1mm만 틀어져도 불량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옆에는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레버가 있어서 이 레버를 올리면 풀림 상태, 내리면 잠금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7.28 법치 도력을 자행한 대법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이드의 위치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공급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가는 경우 또는 투표용지가 라벨 형식으로 출력되어 잘리는 과정 등에서 좌우 또는 상하 옆에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 그리고 뻔뻔한 선관이 역시 대법원과 R을 맞춘 듯 이런 해명 영상을 만들어 올렸지요 투표용지 좌우 또는 하단 여백이 불균형하게 인지된 투표용지가 발교됐다는 이유기면서 이게 위조 투표지 대량 인서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투표용지 발급기에 장착된 라벨 프린터에 종이를 정렬하는 가이드의 위치가 잘못 설정되었거나 공급용지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투입하거나 커팅되면서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표지 위조는 없었다 선거 이슈요 백터체크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교육 동영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됩니다 푸르스름한 게 고정 레버인데요 허연 무언가가 레버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볼까요? 공장 출고 시에는 없었던 물체입니다 선관위 직원에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레버가 안 움직이게 고정돼 있죠? 실리콘을 쏘아놓으셨다는 말씀이죠? 네네 선관위는 실수로라도 레버를 건드려 가이드가 움직일까 우려되어 아예 실리콘으로 레버를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아까 보신 선관위의 해명 동영상에서도 레버위의 고정 물체가 확인됩니다 투표지 오른쪽 면이 일부 절단된 흔적이 있는 것 이것은 전자개표회, 개표장에서 전자개표회를 통과한 사실이었다 너무나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도 그 강조했던 쟁점이 판결문에 과연 어떻게 나왔느냐 봤을 때 저는 놀랐다는 거죠 그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 쟁점을 다투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투표지의 좌우 여백이 다른 것 이건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화살표 투표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화살표 투표지도 여백이 다르고 볼까요? 화살표 투표지도 있고 다른 사례도 있죠 양산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여백이 아예 없는 것 왼쪽 여백이 거의 없는 것 또 파주시의 화살표 투표지도 왼쪽의 여백이 다르죠 이 정상적인 정규의 투표지라면 정규의 투표지라면 좌우 여백이 동일합니다 좌우 여백이 5mm 정도로 되어 있어요 5mm 좌우 여백이 동일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좌우의 여백이 아예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 여백이 없는 투표지가 나오느냐 이거죠 그럼 이게 다 사전투표지입니다 QR코드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전투표지다 그럼 이거는 프린터기로 출력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그 앱슨 나벨 출력용 그 TMC3400이라는 기종이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그 가격을 가격인 그 아주 고급형 프린터기입니다 고급형 그 고급형 프린터기가 좌우 여백을 제대로 못 맞춘다 문제는 이게 사실은 개표장이나 투표소에서는 이런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유독 재검표를 하면서 눈에 뗐단 말이에요 재검표를 하면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게 투표소나 개표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검표를 해서 따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한쪽 여백이 없는 걸 보고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투표소에서는 이런 사실이 보고된 적이 없어요 개표장에서도 참관인들 눈에 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재검표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재검표장에서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변명을 보게 되면 나중에 나옵니다 변명을 보게 되면 프린터기의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잘 나오던 그 좌우 여백이 맞춰서 나오던 게 갑자기 설정이 잘못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설정이 한 번 되면 프린터기가 설정이 한 번 되면 단 한 장만 이렇게 좌우 여백이 다르게 나올까요 드는 드는 좌우 여백이 다르게 나올까요 만약 설정 자체를 한쪽 여백이 없게끔 설정이 됐다고 하면 계속 주구장창 몇십장 몇백장 계속 한쪽 여백이 없이 나왔어야 설정이라는 얘기를 하죠 프린터기에 만약에 여백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과연 한쪽 여백이 다른 게 프린터기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이거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프린터기의 전문가 이 EPSON TMC 3400을 만든 회사의 프린터 담당자가 이제 감정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문 감정가를 적절한 감정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전혀 엉뚱한 감정인을 내세워서 종이 재질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잉크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끝낸 거예요 과연 프린터기로 출력된 거라면 이게 좌우 여백이 다를 수 있는 거냐 이걸 따져야죠 과연 그 EPSON 프린터기는 제멋대로 가끔 가다가 좌우 여백이 다르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이런 게 만약에 개표장에서 투표소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TMC 3400은 어쩌면은 그 투표용지 프린터기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지경이 됐으면 그 TMC 3400의 성능이 도대체 뭐냐 그거 제대로 검증받은 제품 납품한 거 맞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될 게 이거예요 과연 이런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정말 제대로 된 정규의 프린터기를 납품 받은 게 맞느냐 이거를 감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 설정이 이렇게 되었다든가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 TMC 3400은 반드시 칼라든 아니면 뭐 이렇게 검은색이든 2mm 이 가장자리 2mm는 인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투표지 파주을 선거구에 이 더불어민주당 박정희에 있는 이 박스에 왼쪽에 보면 2mm가 2mm가 안 되죠 눈으로 봐도 이 세로의 이 검은 선은 인쇄가 안 되는 영역에 지금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양산시 을 선거구 왼쪽에 있는 이 투표지도 오른쪽 여백이 없는데 이 박스의 이 세로선들은 다 인쇄가 안 되는 영역에 인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프린터기로 출력된 거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린터기로 출력된 거냐 아니냐 할 때는 과연 가장자리 2mm 여백에 대해서 반드시 이 판결문에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 프린터기의 속성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그 고정기능 내지는 인쇄가 안 되는 헤드가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 헤드가 과연 그 프린터기의 좌우 옆에 2mm는 왜 생기는 거냐 그 얘기부터 풀어나가야죠 왜 그 앱슨 TMC 3400은 상하좌우 2mm의 여백이 왜 생기느냐가 일단 판결문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과연 조정이 돼서 설정으로서 바꿀 수가 있는 거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원고의 변호사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판결문에 언급되도록 해야죠 그거 없이 그 2mm의 여백에 대해서 그 사전투표지 인쇄할 때 좌우 상하 가장자리 2mm 여백에 대해서 왜 이 앱슨 TMC 3400 프린터기는 상하 좌우 가장자리 2mm 여백이 있어야만 되느냐 그것이 조정 가능한 것이냐 설정 가능한 것이냐 설정을 해서 과연 그 여백이 있도록 하고 없도록 하고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이것부터 전문 감정인을 내세워서 확정짓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는 감정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걸 모르는 감정인 어서 잉크가 어쩌고 종이 재질이 어쩌고 이런 감정인 내세워서 이런 감정을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간 이런 판결문 이래서 저는 이게 사기적인 사기적인 범죄적 판결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아예 규정짓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님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할양없는 은혜 갚을 길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듯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고에 대해서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자유의창 김재홍 대표님께서 그날 사고를 당하시는 그날 아침에도 또 화살표 투표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업로드하고 홍천으로 이동하는 중에 사고를 당해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중앙선거를 침범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떻게 침범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김재홍 대표를 고발을 해서 심적으로 상당한 핍박을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김재홍 대표에게 떠안겼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재홍 대표가 그렇게 투쟁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중앙선관위가 살인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홍 대표님도 화살표 투표지를 명백한 어떤 분영선거의 증거로 계속 제기를 하고 방송을 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화살표 투표지 문제 제기는 누가 먼저 하셨나요 제가 화살표 투표지를 일산 파주을 제금표 이후에 제가 누구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사진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화살표 투표지에 분명하게 스티커 모양은 있는데 스티커는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제보를 받고 제가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화살표 투표지는 제가 대검찰청에 고발도 했었습니다 고발도 했고 파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최근에 불기소한다고 해서 처분을 했었는데 다시 제가 일을 신청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파주 경찰이 아니라 의정부 고향지청 검찰에 다시 배당이 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죠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김재홍 대표께서 화살표 투표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이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를 당하는 그날 새벽까지 김재홍 대표님이 관련 영상을 업로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새벽 5시 무렵인데 그때 아마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인천 개항인가요 거기 집에서 출발해서 홍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7시 한 반 무렵에 사고를 당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의혹이 있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유회창 김재홍 대표 그리고 이미 그때 대전에서 선거했던 김소연 변호사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사찰을 했더랬습니다 이미 저희가 시영 야적장에서 매일 중앙선관위가 내다버린 문서 가운데에 이미 김재홍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 여기에 관한 동향을 보고하고 추적하는 이런 모습을 중앙선관위의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재홍 대표 실제로 의도였던 안였던 저는 중앙선관위의 살해 행위다 저는 국가 살해 행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재홍 대표는 도로 가시기 전까지 진실을 구했고요 선거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추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살인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재홍 대표님 자유의 창에 올리시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방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최근에 화살표 투표지는 우리 오건우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내용과 일매 상통합니까 네 자유의 창 김재홍 대표님께서 1위 시위를 하셨습니다 대법원 제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같이 방송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이 화살표 투표지 부정선거 문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전국 투어도 어떻겠냐 전국의 법원이나 아니면 선관위에 앞에 가서 전국 투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같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앙선관위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김재홍 대표 자유의 창 김재홍 대표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화살표 투표지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롤용지에 첫 부분에 붙어있는 롤용지가 풀리지 않기 위해서 붙여놓는 그 스티카였습니다 화살표는 그 스티카가 이렇게 투표지에 붙어있는데요 그런데 그 투표지에 붙어있는 스티카는 스티카가 아니라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카가 붙어있어야 될 자리에 스티카 모양이 출력이 되어있다는 거죠 복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카를 복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또 이제 그 사선이 사선으로 잘린 투표지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절단선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절단선이 표시되어 있는 그 사선으로 잘려져 있는 사전투표지 그래서 제가 절단선이 있는 그리고 사선으로 잘려진 그래서 사전투표지 그래서 절사사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그런 투표지가 나온 것 자체는 이미 명백하게 부정선거다 앞에 선거가 모두 조작선거라는 것을 이미 드러내고 있죠 사전투표지는 롤용지에서 바로 기계로 절단합니다 프린트가 절단하는데 거기에 절단하기 위한 절단선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절단선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절단선이 있다는 이야기는 인쇄소에서 재단을 하기 위해서 재단선을 이미 거기에 인쇄를 해서 그 재단선 앞에 부분을 자르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사선으로 자르다 보니까 절단선까지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이 위조 복사 인쇄했다는 사실을 그냥 드러내버린 거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김지영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약 한 보름이나 한 달 전쯤 사이에 서초 법원에서의 재판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일정이 미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었습니까? 저도 지금 김지영 대표와 한 달 전에 함께 방송을 하고 방송을 끄고 나서 개인적인 재판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중앙선관위가 실제로는 억지 판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같은 묶음인데 결국 김명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억지 판결을 해서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실제로 억지 판결을 해서 이렇게 원고가 입증할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원고 입증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원고에게 위조 투표지 범인을 찾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해놓고 지금 그 판결을 국민들이 제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기를 바라지만 계속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문제로 중앙선관위와 그리고 대법원이 쏘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들이 쏘가리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김재홍 대표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아주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가시기 사고사를 당하기 불과 며칠 전 한 일주일도 안 되는 2, 3일 그 전에 모종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 신변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의 사람들을 만났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저는 평소에 사실은 지금 가장 정권 그러니까 여야 정치인들 그다음에 방송 언론 그다음에 검찰 법원 이 정치 범죄자들이 선거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이란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저는 김재홍 대표가 충분히 뭐 그런 실제로 뭐 실제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항상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이 시흥 야적장에 벌인 파쇄지 안에도 김재홍 대표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뭐 이렇게 추적하고 재판 상황을 자신들이 모니터링하는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는 그런 위협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변의 위협은 저는 늘 상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